10위 나상호 자신에 대한 의심을 이겨낸 벤토호 16강의 주역 9위 염기훈 국가대표와는 연이 없었던 왼발의 마술사 혹은 왼발의 맙소사 8위 고정은 적토나라고 불렸던 90년대 대한민국 대표 윙어 중 한 명 7위 이천수 한국축구 역사상 최고의 프리키커 중 한 명 6위 서정은 날샌돌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최고의 스피드스타 중 한 명 5위 이청령 EPL 볼턴에서 화려한 전성기를 꽃피웠던 2010년대 대한민국 대표 윙어 4위 김주성 1990년대 아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멀티플레이어 3위 설기한 한국축구 역사상 가장 크로스를 잘하는 선수이자 한국 최초의 발롱도르 후보 2위 박지성 한국 EPL 진출의 선구자이자 국가대표팀의 영원한 캡틴 1위 손흥민 EPL 득점왕을 차지한 현세대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토트넘의 레전드